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EN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조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담당하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멀티클라우드 시대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연결을 하고 경계없는 IT 환경을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제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현재 트렌드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웬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웬 환경이 구축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 그 외에 실제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환경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SDN 기술 기반으로 클라우드와 웬 환경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멀티클라우드 환경, 즉 클라우드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원의 자료를 확인을 좀 해보면 이제는 전 세계 회사 중에 96% 이상의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SaaS를 사용하는 환경이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모든 고객사들은 한 3개에서 4개 심지어는 다양한 형태의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사업자랑 연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측해 왔던 바는 200밀리언 이상의 멀티클라우드 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가 생겼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이제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시점. 자 그렇다면 왜 이제 고객사들이나 IT 인디스트리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할까요?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장점은 바로 자유로운 연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COVID-19 시대이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즈니스 리소스를 억세스해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따라서 사람들은 단순히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폰 그리고 캠퍼스나 아니면 브랜치 지사에서도 업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리소스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고객사나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쪽에 리소스를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환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 쪽으로 리소스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클라우드 리소스를 억세스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이 돼 있지만 IT 관리자나 IT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옵스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는 사용자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자유롭게 연결을 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억세스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유롭게 연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트래픽에 대한 퀄러티를 보장을 하거나 그게 어느 쪽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용 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뒷단에 연결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용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회사에서 연결되는 클라우드 환경이 인터넷 공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보통 클라우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시스코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바로 SD-WAN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SD-WAN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은 기존에는 이제 지점과 본점 간에 연결하는 SD-WAN 패브릭을 만드는 형태로 제공을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도 SD-WAN을 통해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SD-WAN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SD-WAN이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WAN 인프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도 같이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들에 대한 환경을 표준화하면서 그 표준화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멀티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 가지고 쉽고 빠르게 SD-WAN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서로 다른 정책들을 설립을 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퀄러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가 제공하는 SD-WAN 솔루션 중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클라우드 온 램프 포 콜로케이션이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온 램프 포 콜로케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SD-WAN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해서 중앙 집중적 관리를 하고 SD-WAN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콜로케이션 디바이스를 설치를 함으로써 멀티 클라우드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매니지먼트 툴에서 배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별로 거기에 대한 퀄러티를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여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하는 데 다양한 장점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SD-WAN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저희 시스코의 솔루션들은 이제는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온램프 포 컬러케이션 모델을 통해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를 SD-WAN 내에 패브릭 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브릭을 구현하는 그런 통합 모델을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구성하고 그리고 자동화 기반으로 보다 더 시큐어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SD-WAN 패브릭을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간에 연결하는 패브릭 즉 연결을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SD-WAN 패브릭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이트 간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SD-WAN의 한계점 크게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글로벌한 SD-WAN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WS와의 연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클라우드 온램프를 통해 가지고 AWS랑 연결되는 부분이 기존에 AWS의 트랜지 VPC를 생성을 하고 그 뒤에 AWS의 트랜지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IPsec을 통해서 연결을 했죠. 그런데 클라우드 온램프 포 컬러케이션을 통하게 되면 우선은 SD-WAN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통해서 프로비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IPsec 터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GRE터널을 사용을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되는 부분 즉 사설 IP를 사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안 강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의 IPsec 터널을 통해서 구성할 때 발생됐던 여러 가지 복잡성이나 멀티 커넥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밴드윅스에 대한 확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시스코의 SD-WAN 솔루션은 글로벌 패브릭 프로바이더와 함께 같이 연동을 해서 SD-WAN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와 사이트 간에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퀸닉스나 아니면 메가포트와 같은 글로벌 패브릭 프로바이더와 같이 연동을 해서 각각의 분리된 SD-WAN 패브릭을 하나의 사업자들의 커넥션을 같이 연동을 하게 되고 이제 SD-WAN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들이 각 사업자 즉 이 퀸닉스나 메가포트가 가지고 있는 백단의 패브릭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와 같이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패브릭 내에서만 보여줬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메가포트나 이 퀸닉스 쪽에서 제공하는 비저빌리티 솔루션과 같이 인테그레이션하고 API를 통해서 SD-WAN의 매니지먼트 툴과 같이 연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점이나 아니면 개인에 사용할 때 발생됐던 모든 트래픽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SD-WAN 뿐만 아니라 이 퀸닉스나 메가포트에 있는 패브릭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와 연결돼서 억세스하는 최종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까지 가는 경로와 거기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엔드 투 엔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는 클라우드나 아니면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 있는 리소스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센터에서 바라본 클라우드 웹터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처럼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어디에 있던 커넥티비티에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상호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비저닝하고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환경해서는 일관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연결을 자동화하고 보안과 운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법을 꼭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자동화된 클라우드 커넥티비티를 가져가고 싶은데 클라우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없이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혹은 왼쪽의 데이터 센터에서 오른쪽의 클라우드를 연결하려면 인터넷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시스코는 답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결국 기존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했던 역할처럼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혹은 온프람에서 클라우드로 통신하는 방법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네트워크 지식은 클라우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킹 지식을 통해 하이레벨의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이나 운영비 절감 등의 오펙스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합하는 조직이 있다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비즈니스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람과 비교할 때 각 클라우드에서 쓰는 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러닝 커브, 즉 특정 기술 습득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에 따라 다른 텀과 이름과 구성에 대한 방법과 옵션들이 단계적으로 수행하셔야 될 텐데요. 시스코는 기존의 레가시 네트워크들을 애플리케이션 센트릭 인프라 즉 ACI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가능하게 했고 고객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AWS와 Azure와 GCP 같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텀들을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손쉽게 멀티 클라우드를 이네이블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 ACI는 온프렘과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온프렘의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오케스트레이션 했던 것처럼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시스코는 온프렘과 클라우드 모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AWS의 VPC 네트워크와 Azure의 VNET 네트워크 그리고 온프렘의 ACI 테너시 네트워크들을 모두 논리적인 네트워크들을 단일창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셔널하게는 L4와 L7 같은 네트워크 펑션을 정의해서 자동화를 모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의 공급자의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손쉽게 시스코 클라우드 ACI의 컨트롤러를 섭스크립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AWS와 Azure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중화된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A와 B가 대부분 구성, 정책, 심지어 장비의 모델 등 일관되지 않은 환경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으로 아예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A와 B가 각각의 클라우드로 연결을 수동으로 한다면 VPN을 위한 설정이나 터널 구성, 보안 정책 등에 대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다른 정책으로 인해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구간을 통함으로써 액서스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모든 보안 정책들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이때 운영자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시스코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와 멀티 데이터 센터의 커넥티비티를 위하여 베스트 프랙티스한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IPsec VPN, MPVCP, EVPN VXLEN 등 여러 섬세하고 어려운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설정은 물론 고객의 자신감 있는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 클라우드와 온프람과 데이터 센터 간의 논리적인 네트워크 또한 자동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안의 내부 네트워크가 개발자의 클릭만으로 마구마구 생기고 워킹했다면 화면과 같이 AWS의 VPC와 Azure의 VNN 내부 네트워크들을 스키마를 통해 어느 클라우드에서도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어 기존만과 인프라에서 직접 운영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논리적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EC2 인스턴스, Azure VM, 온프레미어 VM들은 해당 네트워크에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각각의 연결을 완전히 중앙관리 자동화되어 필요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손쉽게 설정하고 클라우드로 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네이블 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 VPC 운영에 대한 AWS 트랜지게이트의 자동화에 대한 빠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스코 클라우드 ACI를 통해 AWS 트랜지게이트웰을 사용하여 멀티 사이트 네트워크의 배포 및 구성에 관한 데모입니다. 먼저 시스코 클라우드 에이픽 대시보드입니다. 인텐드 버튼을 클릭하고 클라우드 에이픽 셋업 및 레전에서 에디트 컨피드를 선택합니다. 트랜지게이트웰을 체크한 다음 해당 리전의 클라우드 라우터와 트랜지게이트웰을 선택합니다. 이제 트랜지게이트웰에 대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정의할 텐데요. 허브 네트워크 이름과 그 BGP의 AS넘버 트랜지게이트 커넥트를 이네이블하고 CSR과 트랜지게이트 사이의 터널 서브넷 범위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에 AWS 대시보드에 가면 두 개의 BGPP와 트랜지게이트의 상태가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이트 2번에서 진행합니다. 멀티클라우드 관리를 위해 멀티사이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사이트 전체의 스트랜지 테넌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의 테넌트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이트에서 우리는 몇 가지 템플릿을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템플릿 사이트 1 또는 템플릿 사이트 2입니다. 사이트 1에는 EPG1이 있습니다. 사이트 2에는 EPG2가 있습니다. EPG1과 EPG2 사이에는 EPG1, EPG2 컨트랙이 있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EPG1에서 EPG2의 엔드포인트가 핑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XO 레벨의 클라우드 전략에 있어서 네트워크 운영자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바로 DR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가제이자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어디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면 인프나 입장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지 온프렘과 클라우드 전체의 DR 빌드업 및 OPEX를 절감할 수는 없을까? 이 부분은 당연히 기존의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고민하고 완성했던 DR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철진한 서비스는 언제든지 온프렘으로의 이간도 가능하지 않은가? 라는 역질문이 될 것도 같네요. DR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개발자가 분산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DNS로 개발을 했을까? 아니면 오른쪽과 같이 이미지 IP 기반으로 레가시한 형태와 하드코딩해서 개발을 했을까? 사실 근데 마이그레이션 대상의 서비스들은 오른쪽의 경우가 아직까진 훨씬 더 보통의 경우입니다. 먼저 왼쪽에 DNS 기반으로 개발을 했다면 IP의 디펜너시가 사라지기 때문에 메인 데이터 센터의 서브넷과 DR VPC 네트워크에 대한 서브넷이 1과 2로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AWS 클라우드 엔더를 통해 서비스의 워크로드의 싱크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애니메이션과 같이 이렇게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워킹하던 서비스가 붉은색과 같이 문제가 발생을 하며 라우터 53의 DNS LB를 통해 DR의 AWS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부분 개발자는 IP 기반으로 개발을 해나왔기 때문에 IP가 다른 상태로 개발자 입장에서 마이그레이션 후 정상화라는 것이 사실 많은 개발자의 배포와 설정 스테이지와 테스트 등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마이그레이션은 사실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부분입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진정한 온프렘과 클라우드의 DR 구성이 가능하시며 이따 준비된 데모 영상도 있으니 이 시나리오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자가 IP를 기반으로 개발 및 서비스 중이라면 IP를 동일하게 북사에 붙여넣기를 해서 장애 시의 DR 서비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하지만 시스코 ACI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 오버레이 VXLEN 기능을 통하여 수많은 프로덕션에 사용해 왔고 이 노하우를 통하여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이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하여 두 사이트 간의 서브넷을 10.200점, 같은 서브넷 대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 없이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 중입니다만 지금과 같이 붉은색 표기와 함께 장애 안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션은 클릭 몇 번으로 네트워크를 자동화합니다. 클라우드 엔더에서 설정된 트리거에 따라 복제된 워크로드는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사용자가 페이지에 접근함과 달리 AWS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데이터 센터가 정상화되며 서비스는 복원됩니다. 준비된 데모를 통해 시스코의 DR에저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 리눅스와 윈도우로 된 두 개의 웹서버가 있습니다. 10점대 프라이빗 네트워크 두 개의 웹서버 .20과 .30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저 노트북에서 모두 핑이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서버 모두 VMware의 VM 기반이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내 웹서버 IPG에 속합니다. 이 APIC은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는 총 3개로 온프렘 데이터 센터 2개 AWS 1개가 확인됩니다. 전체 네트워크 구성은 스키마를 통해 중앙에서 3개의 사이트 모드에 대해 이미 프로비저닝된 상태입니다. 브릿지 도메인은 10에 200에 0.1 24비트로 설정되어 있으며 웹서버 IPG에 대한 애니캐스트 게이트의 역할을 합니다. DR 테스트를 위해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서브넷을 정의합니다. 현재 구축된 서버는 클라우드 엔저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복제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반의 무료 복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엔저 콘솔에서 전체 프로젝트 머신대시보드에 블루프린트를 살펴보면 에이전트를 통해 이미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여 페이로브 자원에 필요한 CPU와 메모리와 디스크양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서브넷을 정의했습니다. 이 경우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로 자동화된 웹서버 IPG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온프렘과 동일한 대역으로 설정하여 동일한 IP의 DRS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구성입니다. AWS 콘솔로 이동하여 클라우드 엔저 리플리케이터를 통해 생성된 인스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V센터의 두 VM에 네트워크 어댑터 연결을 해제하여 온프렘에 있는 두 웹서버의 장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핑이 즉시 끊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AWS의 페이로브를 확인하기 위해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온프렘 브릿지 도메인 구성에 웹서버 서브넷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 서브넷을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몇 분 뒤 핑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로그를 보니 약 9분이 걸렸습니다.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 VXLAN 네트워크의 동일한 정책을 온프렘에서 AWS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에이픽으로 이동하여 온프렘과 동일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AWS에 성공적으로 인스턴스화 되었습니다. AWS 콘솔로 접근하면 윈도우와 리눅스, 즉 온프렘의 웹서버 두 개가 클라우드 엔저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된 인스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프렘의 동일한 IP가 확인되며 온프렘 웹서버 EPG에 마이크로 세그먼트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간 보안에 필요한 세큐리티 그룹 또한 온프렘의 같은 설정이 확인됩니다. 온프렘 인스턴스를 정상화해서 페일백도 가능합니다.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아까 삭제했던 온프렘 서버넷을 원복합니다. 반절로 인한 하나의 픽만 손실되었습니다. 데모처럼 멀티 클라우드에서도 기존의 두 개 이상의 DR 데이터 센터 운영처럼 DR 개념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DR 에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는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서 또 다른 클라우드로 어디든 손쉽고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로드는 AWS 기반의 엔더 그리고 MS 에저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클라우드로의 전략적 마이그레이션은 물론 DR 에저 서비스를 통한 높은 레벌의 고가용성 서비스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데모하는 반대로 클라우드로 갔던 워크로드가 다시 쉽게 온프렘 데이터 센터로 돌아올 수 있다면 기업의 오펙스 측면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메시 서비스가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에도 다양하고 빠르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시스코를 통해서 빠르고 자동화된 클라우드 연결을 경험하시고 심플하게 모든 클라우드와 온프렘에서 동일한 운영 모델을 가져가셔서 항상 일관적인 보안 정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SD-WAN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 그리고 클라우드 쪽 사업자와 같이 연동하는, 연동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ACI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ACI 솔루션과 그리고 시스코의 SD-WAN 솔루션 간에 서로 통합을 통해 가지고 WAN 환경에서는 자동화된 SD-WAN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트래픽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ACI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서로 넘나들 수 있는 다양한 이동성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모델이 통합이 된다면 두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 그리고 이제 SD-WAN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완성 기능들을 클라우드 쪽으로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이동성 그리고 엔드 투 엔드까지의 사용자의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세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전반의 네트워크 자동화를 모색하셔야 되고요. 멀티 클라우드명 범용 전책 및 운영 모델을 구축하셔야 될 거고 이미 구축하신 IaaS 서비스와 같이 DR에서 서비스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의 이동성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시스코의 클라우드 ACI 환경 위에다가 SD-WAN을 같이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SD-WAN이 제공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풀리 오토미션 즉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러한 인프라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SD-WAN과 같이 통합을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자유롭게 클라우드 환경을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강조해도 어색하지 않은 엔드 투 엔드에 대한 트래픽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SD-WAN과 클라우드 환경을 서로 통합함으로써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서 시스코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다 더 나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